자 찍고 있어요? 아니 가만히 있어 많이 어? 왜? 엄마부터 보냈어요 엄마부터 아 빨리 가 비 온다 소리 질려고 온다 온다고 소리 크게 벌리고 아아 메아리 아 빨리 가자 비 온다 비 와 아빠 엄마 빨리 지참하게 해 주세요 왜 어떻게 지나가냐 자 빨리 빨리 수혜 넣었으니까 날 지나가는 사람 못해 날 진짜 돌리면 완전히 옳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저기 못 지나가겠구나 근데 어두워서 잘 안보여 어차피 그래 니 돈 니 돈 지나가는데 왜 내가 못하냐 아니 저는 옆으로 옆으로 돌리고 들어갔거든요 아 이거 너무 어둡다 자 여긴 이제 나 온 사람 못해 야 이거 완전히 허리를 비틀고 미국사람들 소스러운 사람들한테 눈치가 있겄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helicopters sold